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할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해봐주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들어갑니다 너무나 평이한 문제고 뷰에 대한 설명 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뷰라고도 하고 외부 뷰라고도 한다 결론적으로 웨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계층도로 보자면 사용자가 보게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바로 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막 달라지죠 필요한 것들만 막 뽑아서 얼마든지 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뷰를 어떻게 만들어요? 뷰를 만드는 명령문 뭐예요? 뷰를 만드는 명령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자,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만들잖아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뷰, 크리에이트 인덱스, 크리에이트 스키마 전부 크리에이트로 만들어요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뷰를 구성하게 되면 미리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그때 그때 얼마든지 뽑아서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주면 사용자들은 그 구조를 본단 말이죠 사용자들이 봤을 때의 구조지만 실제 이 뷰는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가상의 테이블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상의 테이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따라서 뭐가 된다? 바로 외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외부 스키마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뷰를 통해서 구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뭡니까? 컨셉철 스키마라고 하는 개념 스키마 구조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가 있잖아요 내부 스키마 이 내부 스키마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땅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러한 계층 구조를 갖는단 말이에요 사용자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는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뷰는 삽입 삭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실제 릴레이션에서 실제 릴레이션에서 A라는 속성이 기본키인데 뷰를 구성할 때 A라는 속성을 빼버리고 B와 C라는 속성으로 뷰를 구성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데이터는 뷰에 삽입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테이블에 삽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 테이블에 B값과 C값이 들어왔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A라고 하는 기본키가 없이 데이터가 입력이 됐잖아요 개체 무결성 원칙에 입에 돼버리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버려요 입력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뷰는 입력과 출력이나 수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제약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있겠고 뷰에서 또다시 뷰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뷰에서 또 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뷰에서 또 다른 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 원래 릴레이션이 삭제되버리면 뷰는 어떻게 될까요? 원본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가상 테이블들이 만들어져요? 가져올 게 없는데 여기서 뽑아서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없어져 버렸는데 얘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따라서 원본 테이블이 삭제되면 뷰는 당연히 소멸되버리죠 이해 되셨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뷰의 정의는 변경할 수 없다 제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명령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다라고 다음 SQL 문장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만약에 이런 문장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뷰는 정의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알터 명령이 DDL 명령 중에 테이블의 구조변경 명령 아닙니까? 내가 B라고 하는 속성과 C라는 속성만을 뽑아서 뷰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F라는 속성도 넣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이걸로 안 돼요 얘 말고 새롭게 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뷰는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알터 명령으로 수정을 못 하더라도 새로운 크리에이트 뷰 명령으로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트 뷰 B속성과 C속성과 F속성을 테이블에서 셀렉트해 와서 가져와서 보여주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뷰는 굳이 정의변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뷰는 정의를 변경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아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뷰는 삽입, 갱신, 삭제 연산에 제약이 있다 오케이 없다 그랬으면 틀리죠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는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뷰에서 입력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테이블에서 입력을 하지 됐죠? 뷰 위에 다른 뷰를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뷰가 정의된 테이블이 삭제되더라고 뷰는 남는다? 말도 안 돼요 기본 테이블에서 뽑아가지고 오는 건데 기본 테이블이 없어지는데 어디서 뽑아서 갖고 와요? 어디서 따라서 뷰는 없어집니다 뷰는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테이블이다? 말도 안 되죠 가상 테이블이다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은 따로 있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갖고 와서 결과만 보여주는 가상적인 테이블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뭐예요? ㄱ, ㄴ, ㄷ입니까? ㄱ, ㄴ, ㄷ 뭐예요 이거? 옳은 것을 남는다 틀렸고 뷰는 정의할 수 없다 연산에 제약이 있다 맞고 뷰 위에 뷰 이거 없다니까 틀렸죠 그죠? 그러면 ㄱ, 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들어갑니다 프로세스나 스레드들이 공유 자원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공유하는 자원 전역변수 영역이죠 데이터 영역 이러한 영역에 하나 이상의 수정 연산을 포함하는 동시 접근을 할 때 접근된 부분은 이걸 인계구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레드 1번하고 스레드 2번하고 얘들이 별도의 스택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변수들 전역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변수는 여기 저장되고 이 스레드들의 지역변수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죠? 연결되잖아요 전역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는데 이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는 것들은 얘들이 다 공유해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얘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임계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뭐가 된다? 화장실이 되는 겁니다 얘들은 화장실 사용자가 되는 거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이에요 이 임계구역 크리티컬 섹션인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병행 프로세스 동기화 기법이 뭐냐 얘를 보호하기 위해 얘를 화장실 공간을 둘이 같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했어요 잠그도록 자물쇠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 중이면 밖에서 보고 사용 중 표시가 되면 노크 안 하게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세마포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세마포어가 뭐예요? 동기화를 구현한 실질적인 기법인 거고 바로 이 화장실 하나를 둘이 동시에 쓸 수 없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상호배제 원칙 아닙니까? 상호배제 원칙 동기화 상호배제 세마포 이거를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호배제라고 하는 거는 뮤추얼 익스클루션 아닙니까? 뮤텍스라고 하잖아요 상호배제는 간단한 거예요 화장실 둘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상호배제 원칙이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원시인이지 그게 그렇죠? 그냥 문 열고 들어가 같이 볼일 보고 막 우가우가 하면 그건 원시인이지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는 상호배제 원칙으로 공중화장실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문짝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까 문짝 달고 녹화하면 볼일 보다가 자꾸 신경 쓰이니까 녹화 안 하도록 문을 잠궈버리면 사용 중 문 열고 나오면 사용 가능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줬죠 도구를 그게 뭐예요? 세마포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호배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이 뭐다? 세마포어가 되는 거죠 세마포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0과 1이라고 하는 변수값 하나 가지고 0이면 사용할 수 없어요 1이면 사용 가능해요 S연산, P연산이라는 두 개를 만들어서 S는 S-1을 수행해서 사용 중이 되어버리면 문 잠그는 거죠 0을 만들어요 S는 S-1을 해서 사용 가능한 값으로 1을 만들어요 P연산과 V연산 두 개의 연산을 이용해서 시그널과 웨이트 연산을 통해서 웨이트 시그널 이렇게 해서 이게 웨이트예요 기다려야 한 소리입니다 얘는 이제 시그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사용 중, 사용 가능 뭐가 달라 이게 이제는 이제는 저도 이제 강의 온라인 강의만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이제 강의하면서 다 공개가 돼서 강사님들 많이 다 보시잖아요 다 비슷한 예를 막 들어서 막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거 화장실 비유 들어서 강의하고 이런 거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생각하고 비유하고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해서 했던 결과물들이에요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공개되다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것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참 화가 났어요 저거 내가 만든 설명기법인데 막 갖다 쓰고 이런 것들 보면 막 화도 나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 같이 공유하는 세상이니까 이제는 다 당연히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세마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열고 그 표시를 컴퓨터로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시그널 변수를 0값을 만드냐 1값을 만드냐라고 표시하게 한다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거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애수동이에요 애수동 이걸 자동화시켜서 만들어준 게 바로 뭐예요 모니터예요 모니터 자 기억을 해두시고 동기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동기화 기법이라는 건 뭐예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직렬화를 말하는 거예요 직렬화 오 직렬화도 어려워요 순차화 순서화 무슨 소리예요 이 화장실 자원을 한 사람 들어가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다음 사람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쓴다는 게 바로 동기화예요 직렬화 직렬화 동기화 순서화 바로 이러한 동기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사용을 하려면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상호 배제예요 그럼 같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세마포어 기법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얘가 수동이라 너무 불편해요 자동화 시킨 게 바로 뭐예요 모니터예요 변동 되십니까 정답 이거를 인터럽트를 고르겠어요 선점 스케줄링 문맥 교환 교착상태 뭘 고르겠어요 상호 배제를 고르겠지 우째하고 우째하고 태안이 왔나요 우리 직원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왔나요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나 우리 직원분들 한 분도 안 보고 계신가요 이 문제 개리식에서 나왔죠 행우선 여루선 문제 그래서 실제 메모리 주석 갖고 하는 문제 되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뭐야 이거 거기다가 16진수로 표시한다는 핵사 대심을 표시로 16진수로 또 주석값을 표시한다는 이러한 걸로 문제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풀어보세요 시간 1분 드릴게요 벌써 4시 반이네요 2시간 반을 떠들었나 뭐holes 1분 드릴게요 2분 3분 3분 4Q 3분 3분 1滴 4Q 6 8 9 10 자, 이제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힘드시죠, 그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식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 교재에도 공식 들어가 있고 시험장에서 그 공식 떠오를 것 같아요 행우선, 여루선 공식 그거 생각해서 이게 맞춰질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원리만 이해하면 간단히 풀 수 있다 자, 보세요 배열이 있어요 아주 문제도 드럽게 냈습니다 어레이라는 이름의 정수값 배열이에요 정수값은 4바이트죠? 자, 그런데 행이 10개고 열이 200개예요 열이 200개입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행은 10개밖에 안 돼요 열이 200개예요 자, 이러한 배열을 만들었어요 행의 개수가 10개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가 200개입니다 그런데 행우선으로 저장된대요 행우선으로 행우선으로 저장된다는 거는 이 순서로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행, 영행, 일행, 이행 이렇게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소 자, 칠행 12열의 시작 주소값이 뭔지를 구해야 돼요 칠행 12열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전에 했던 공식 지금 떠올라요? 막 대입이 돼요? 그걸 왜 공식을 외우냐고 공식을 자, 보세요 어레이의 시작 주소는 10, 8, 4, 0, H H는 헥사대시물 16진수 표시죠 16진수 10, 8, 4, 0이래요 저 인트는 4바이트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배열은 0번지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0행, 0열 그러면 구해보죠 7행 12열 잘 보세요 원리를 이해하면 간단해요 7행 12열이에요 그럼 보세요 0행, 1행 쭉 해서 6행, 7행 이렇게 있겠죠? 지금 내가 찾는 건 7행에 있죠 그러면 0행부터 6행까지 총 행의 개수가 몇 개예요? 0행부터 6행까지 6개라고 하면 안 되죠? 7개의 행이죠 0부터 시작하니까 0행부터 6행까지 7개의 행입니다 하나의 행에 열이 몇 개가 있어요? 200개가 있죠 하나의 행에 열이 200개가 있잖아요 200개가 있고 200개가 있고 200개가 있어요 그게 0행부터 6행까지 7개의 행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200개의 행이 있어요 하나의 행이 근데 0행부터 7행까지 7개의 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400이 나오는 거잖아요 1400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찾는 건 바로 그 다음 7행에 있어요 0행부터 6행까지 200개가 14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그 중에 몇 번째 열이냐면 12번째 열이란 말이에요 12열이란 말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 12만 더해주면 끝나잖아요 12만 그러면 1412가 나오죠 공식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무슨 말씀이 이제 되었습니까? 내가 찾는 건 7행이에요 0행부터 시작됩니다 0행부터 6행까지 7개의 행이잖아요 7개의 행이 하나의 행당 열의 개수가 2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개의 행이 각각의 행이 200개니까 200 곱하기 7을 해서 이 7의 1400을 만들고 내가 찾는 놈은 이 7행의 몇 번째 열이냐면 12번째 12번째 열이니까 여기다가 11을 플러스 해주게 되면 1410이라는 감이 나오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혼자 떴으나? 141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410인데 문제는 뭐냐면 1412번째인데 하나의 공간이 4바이트란 말이에요 주소가 1바이트 단위 하나씩 붙어있다라 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101, 102, 103번지가 하나의 공간이다 정수값 공간이다 따라서 1412에다가 곱하기 얼마? 기업 공간 하나니까 4바이트니까 4바이트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얼마 나와요? 428, 41은 4 44, 16 5,648이 나옵니까? 아하, 끝났네 이거를 배열이 시작되는 주소값 여기에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0, 8, 4, 0 16진수인데 여기에다가 5,648을 더해주면 되는데 얘는 16진수고 얘는 10진수니까 더쌤이 돼요? 안 됩니다 진법을 통일해줘야지 그러면 5,648을 16진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5,648, 16진수로 어떻게 바꾸느냐 5,648 16진수로 바꾸려면 16으로 나눠요 목이 나오겠죠? 나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놈을 또다시 16개씩 자루에 담으니까 16으로 나눠요 목이 나오겠죠? 나머지 값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놈 또다시 16으로 나누어서 나눠요 목이 나오겠죠? 나머지 나오겠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가서 올렸으면 16진수로 바뀌잖아요 이놈 16진수로 바꿔주고 그것을 10,840이라고 하는 16진수에다 그 값을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그건 더하세요 제가 이것까지 나눠셈 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나옵니까? 직접 해보세요 잘 들으세요 7행 12열이란 말이에요 0행부터 6행까지 200개의 행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200개의 행이 주의하셔야 돼요 0행부터 6행까지니까 이 행 번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7개다 그래서 7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건 7행의 의미가 아니에요 7개의 행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7의 의미는 0행부터 6행까지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찾는 건 12번째 그 다음 7행의 12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을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41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의 기업 공간을 1로 봤을 때고 하나의 기업 공간이 4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4를 곱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5천 얼마예요? 428, 417, 446, 5648이란 값이 나온단 말이죠 이 값을 16으로 계속 나누면서 나머지 값 취해서 16진수로 바꿔서 그 값을 시작 주소인 여기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이 놈의 주소값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원리만 알면 금방 풀어요 이거 설명되니까 그랬지 공식 외우고 하면 시험에서 안 떠올라 이거 갑니다 이 문제, 14번 문제 이 문제가 새롭게 출제된 문제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새롭게 출제된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는 단발성 문제냐 앞으로 계속 출제될 문제냐 장단컨대 조만간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말씀드렸죠? 조만간이라고 조만간 조만간이 언젠지 몰라요 이건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 데이터 마이닝이 뭡니까?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 검색하고 빠르게 검색되고 막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게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데이터를 많이 쌓고 그걸 그냥 검색만 필요한 거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 값들을 분석해서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한다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데이터 마이닝 기저귀 맥주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데이터 마이닝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어느 강사나 설명하는 맥주와 기저귀 관계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열심히 열심히 사이트들 뒤져서 찾아본 결과 근거는 없다 얘기로는 그럴싸하게 해야 되니까 미국의 월마트에서 실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해봤더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맥주를 사가는 사람들이 기저귀를 많이 사가더라 이런 데이터를 도출했다고 그래요 가만히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아기 엄마가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트를 갈 수 없으니까 남편을 시키는데 그 남편이 기저귀 좀 사와 했더니 어떻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칩니까? 기저귀 사러 갔다가 맥주까지 사가지 오더라 그래서 기저귀 사가는 사람이 맥주도 많이 사가더라 그래서 맥주 판매대를, 기저귀 판매대로 옮겨놨더니만 맥주 판매율이 증가했대더라 라고 하는 선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적은 없다 그래요 그러나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거죠 바로 맥주 기저귀를 그대로 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마트에 판매 데이터가 이렇게 쭉 쌓였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1번은 맥주, 땅콩, 기저귀 사왔고 2번은 맥주, 커피, 기저귀 쭉 사간 항목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뭔가 우리 마트의 이 진열을 어떻게 할 거냐 마트 전체 구조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뭐라고 한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이해드렸죠? 그렇죠? 따라서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이 중요하게 됐다라는 개념이죠 이러한 개념을 초창기에 활용해서 받아들인 게 바로 뭐예요? 데이터 웨어 하우스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창고가 있고 마트가 있고 데이터 웨어 하우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 웨어 하우스는 순수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순수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전국의 우리 지점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요 그러면 데이터 마트가 되겠죠 그 데이터 마트에서 그 순수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새로운 형식으로 여러 형태로 가공을 해내서 분석을 해내서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게 바로 데이터 웨어 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더 큰 데이터를 실시간성을 적용해서 더 빠르게 분석하는 무슨 시대까지 왔어요? 빅데이터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 오늘은 하나를 배우는 건데 이 문제는 새로운 내용의 문제지만 눈치껏 풀 수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보세요 기저귀와 맥주의 신뢰도 값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무슨 소리야 이게 처음에 그럼 뭐 이것저것 지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면 찍는 거지만 시간이 남았다면 뭔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저귀, 맥주? 기저귀를 봤더니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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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얘도 샀고 얘는 기저귀 안 샀네? 얘 기저귀 샀네? 기저귀는 네 사람이 샀는데 그 사람이 맥주를 산 걸 보니까 얘 맥주 샀고 얘 맥주 샀고 기저귀 산 놈이 또 얘도 맥주 샀네? 네 놈이 기저귀를 샀는데 그 중에 세 놈이 맥주를 샀네?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예요? 4, 0. 얼마예요? 4, 7, 28, 4, 5, 20, 0.7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었지 않겠느냐 2018년도 국회사무처 해설 강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강의를 본다면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이 문제 이것만 알고 넘어가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 똑같이 안 나옵니다 신뢰도는 또 안 나와요 이제 이것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저귀에 대한 맥주의 신뢰도는 뭐냐면 기저귀를 사간 사람들이 맥주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기저귀를 사간 사람들이 맥주도 얼마나 샀느냐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거꾸로 맥주 사간 사람이 기저귀 사간 사람이 맥주를 얼마나 샀느냐 봤더니 그럼 기저귀 4건이 발생했잖아요 4건 따라서 기저귀를 사간 4건에다가 그중에서 맥주를 사간 사람을 따져봤더니 맥주는 3사람이 사갔더라 4사람 중에 기저귀 사간 사람 4사람 중에 3사람은 맥주를 사갔더라 이 상관관계를 따지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연관성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나오는 건데 연관성 분석은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데이터 마이닝의 연관성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올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신뢰도 두 번째 기여도 세 번째 향상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뢰도예요 confidence 신뢰도 조금 전에 봤던 거예요 뭐냐면 품목 A의 구매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B를 함께 구매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기저귀 건수가 4건이 발생했는데 기저귀 사간 사람 4사람 중에 3사람은 맥주를 샀더라 A 품목을 구매한 사람이 B도 구매했을 수 거래수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품목 A를 포함하는 거래수 분해 A와 B를 동시에 산 거래수 쉽게 말해서 기저귀 산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중에 맥주까지 산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공식으로 외워요 또 이거를 아니잖아요 기저귀 산 사람 4명인데 그 중에 3사람은 맥주까지 샀더라 그래서 기저귀 산 사람 4명 A를 산 사람 4명 A와 B 맥주까지 다 산 사람은 3명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구한 거예요 신뢰도 별거 아니죠 그죠? 신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지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라고도 해요 지지도 서포트 지지도는 뭐냐면 함께 구매가 일어나는 품목의 거래가 전체 거래수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 전체 우리 마트에 거래가 10건이 있었는데 맥주와 기저귀를 함께 산 거래건수가 4건이더라 그러면 1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전체 함께 구매가 일어나는 품목의 거래가 전체 거래수 중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따라서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수 얘랑 그냥 똑같죠? A, B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산 거래수는 분자에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분모의 기저귀 산 사람 얘는 분모의 전체 거래수 전체 우리 마트에 10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중에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산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4건이 있더라 그럼 1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지지도는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이게 어려워요 향상도 리프트라고 하는데 향상도라고 하는 건 품목 A의 구매가 우연히 일어났을 때 거래수에 대비해서 품목 B의 구매가 일어났을 때 품목 A의 구매가 함께 일어날 거래수의 비율 더럽게 어렵네 말 필요하시면 이 C형자하고 적어두세요 나중에 이렇게 구합니다 품목 A를 포함하는 거래수에 품목 B를 포함하는 거래수를 곱해요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수와 전체 거래수를 곱한 것을 분자에다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와닿질 않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향상도 이렇게 구한다 했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걸 구하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야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향상도의 결과값이 얼마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상도의 결과값이 1로 나오면 두 A와 B라는 상품은 상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별 상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향상도의 결과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두 품목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항상 양은 좋은 거잖아요 음이 나쁜 거고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두 품목은 뭔가 구매하는 사람들의 구매욕을 당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이다 이 소리예요 향상도의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두 품목은 음의 상관관계 절대 같이 살 수 없는 관계라는 소리예요 같이 사기 힘든 관계 대표적으로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과자하고 후추하고 독립적인 관계죠 과자 사는 거하고 후추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구해보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구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그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빵과 버터 이거는 상관성이 있겠죠 빵 사는 사람이 버터를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아 자 따라서 빵과 버터가 판매된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향상도를 구해보면 분명히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1보다 큰 결과값이 나왔을 때 향상도가 양의 상관관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트에서 배열을 할 때도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야 얘들은 붙여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와버리면 음의 상관관계가 되면서 설사약과 변비약 같은 이런 경우예요 반대잖아요 설사하는 거하고 변비약하고는 반대 아닙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사는 물론 같이 살 경우도 있죠 가정상비약을 사겠다고 두 가지를 같이 사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이게 음의 상관관계예요 이거 구하라는 것보다는 이게 나와요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걸 먼저 풀까요? 예를 들어서 점체 판매건수가 20건이 있었어요 20건 점체 판매건수가 20건이 있었어요 A라는 품목의 판매건수가 10건이에요 B라는 품목의 판매건수가 10건이에요 상상도를 구하면 A를 포함하는 거래수 곱하기 B를 포함하는 거래수 그러면 A 10건, B 10건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0 곱하기 10이 돼서 얼마?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A가 판매된 건수, B가 판매된 건수를 구해서 곱한다고요 분모해놓는다고요? 분자는 A와 B를 동시에 사는 거래수 A와 B를 동시에 산 사람들이 얼마가 되느냐 이 값에다가 곱하기 전체 거래수 20을 곱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분모는 100이 되죠 A를 산 구매건수 10건 B를 산 구매건수 10건 곱하니까 100이 되죠 전체 거래수는 20건이에요 이때 A와 B를 동시에 산 경우가 얼만큼 있느냐 얘가 중요한 거예요 향상도는 과자, 후추를 동시에 산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느냐 빵과 버터를 동시에 산 경우가 몇 건 있느냐 설사변비약을 동시에 산 경우가 몇 건 있느냐 각각의 건수를 곱한 걸 분모해 놓고 동시에 구매한 건수 곱하기 전체 건수로 곱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건수가 20이라면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값이 5라면 두 개 A, B 동시에 산 경우가 5예요 5 그러면 5 곱하기 20이 돼서 1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00분의 100이 되니까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제품은 크게 상관성이 없다 이게 상관성이 있다고 연관짓기가 어렵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같이 산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건이 되더라 얘도 10건 샀고 얘도 10건 너무했다 한 7건 얘 A만 산 거 10건, B 산 거 10건인데 그중에 7건은 A, B를 둘 다 샀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곱해지는 수가 7이 되잖아요 그럼 140이 될 거 아닙니까 100분의 140이 되니까 1.4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제품은 같이 산 경우가 많다 얘가 중요해요 얘가 두 제품을 같이 산 경우가 전체 비율에서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은 향상도가 높다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제품이다 이 소리예요 A, B 두 개 샀는데 설사약 10건, 변비약 10건인데 설사약, 변비약 두 가지를 다 산 경우는 두 건밖에 없더라 그럼 여기다가 20에다가 2가 곱해지니까 40이 되어버리니까 얼마? 0.4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와버리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음의 향상도를 갖는다 따라서 이 두 제품은 전혀 같이 구매할 일이 거의 없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같이 구매할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독립적인 관계는 이거고 두 개를 같이 살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소리예요 이거 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거 후화라는 거 나올 게 아니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중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이터 마이닝의 연관성 분석 기법에는 무슨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는데 향상도 값이 1보다 클 경우에 두 제품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문제가 잘못 서명된 걸 골라라 해놓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를 보면서 단순히 이거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찍어서 4분의 3 구해서 0.7로 찍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죠? 그냥 찍어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혼자 공부하지 근데 이게 새롭게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정답이 궁금하겠지만 저는 물론 정답도 구하겠지만 이 내용이 과연 그럼 어떻게 응용돼 나올 거냐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딱 이거예요 신뢰도, 그 다음에 지지도 이 신뢰도, 지지도 구하라는 거는 직접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세 번째 향상도가 중요해요 이 향상도라고 하는 것을 구해라 되게 공식으로 외우면 어려워요 그럼 보세요 직접 한번 구해보자고요 거래가 이렇게 됐는데 구입한 품목이 이렇게 데이터가 쌓였어요 셔츠를 구매한 고객이 넥타이도 함께 구매할 연관성을 분석해라 딱 봐도 이거는 셔츠하고 넥타이는 연관성이 깊겠죠 양의 상관관계 나오겠어요? 음의 상관관계 나오겠어요? 양의 상관관계 나오겠죠 근데 한번 구해보자는 말이죠 첫 번째 지지도 구하고 신뢰도 구하고 향상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지지도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전체 건수 몇 건이에요? 네 건이죠 그중에 그중에 뭐예요? 넥타이 구매한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 넥타이 구매한 경우가 하나 그 다음에 넥타이 구매한 경우가 두 개 지금 넥타이하고 그 다음에 셔츠니까 셔츠 구매한 경우 여기 셔츠 구매했네요 여기도 셔츠 구매했고 여기도 셔츠 구매했네요 넥타이를 구매한 사람의 지지도는 전체 네 건 중에 두 건이에요 따라서 4분의 2 그래서 0.4분의 2인데 어떻게 0.5가 돼? 4 0.4520 그렇죠? 4분의 0.5 오케이? 그 다음에 신뢰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신뢰도는 자 세 건이잖아 셔츠 구한 건 세 건 그중에 넥타이는 두 건 3분의 2 그러니까 분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지지도와 신뢰도는 분자는 똑같고 전체 건수가 오느냐 그 다른 요소를 구매한 건수가 오느냐 이것만 틀린 거예요 이해되었죠? 그러면 향상도 얼마일까요? 이거 구하는 건 그냥 쉽고 향상도 얼마일까요? 구해보세요 공식으로 외우지 말라니까요 공식으로 외우면 못 풀어 이거 향상도는 A만 구매한 경우 몇 건? A만 구매한 경우 몇 건? 넥타이만 구매한 경우 두 건? 셔츠만 구매한 경우 몇 건? 셔츠만 구매한 경우 세 건? 이거 분에 같이 구매한 건수 넥타이 셔츠 같이 구매한 건수가 한 건 이렇게 두 놈이네 1번과 3번 그죠? 같이 구매한 건수가 두 건 전체 건수 몇 건? 네 건 이게 향상도예요 외우지 않고 구하실 수 있겠죠? 넥타이만 구매한 경우 셔츠만 구매한 경우 넥타이 셔츠를 같이 구매한 경우 곱하기 전체 건수 얼마? 6분의 8 1.34 1.34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양의 상관관계 따라서 넥타이와 셔츠는 함께 구매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출제된 유형의 문제입니다만 답만 보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내용 정도는 정확히 이해하셔야지만 다음 새로운 유형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하나가 분명히 조만간 국가직이나 이런 데에 걸릴 수 있다 국회사무처나 이런 데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국가직, 계리직 등등에서 응용해서 냅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대로 안 내요 정답 신뢰도만 보고 정답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거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가장 유력한 건 이놈이에요 이놈 이거 가지고 말장난 쳐도 나올 수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 결과값, 향상도 결과값이 1로 나오느냐 1보다 큰 값 나오느냐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로 두 제품에 대한 상관성을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연관성 분석을 하죠 바로 이런 게 바로 뭐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힘들다 어째하고 왔습니까? 너무 또 제자도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왔나? 아, 왔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자연석들이 저기 왔어요 지금 보니까 자, 빨리 끝낼게요 사용자가 월드와이드 앱을 사용해서 이미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빨리, 빨리 보고 못 본 지 요즘에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쟤들을 만났나? 그런데 지금 쟤들이 40인가 그래요 무섭습니다 39인가 40일 거예요 고1 때 처음 만나서 막 학원에서 합숙 훈련시키면서 막 전국 경진대회 싹쓸이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중에 2명은 저희 직원으로 개발자가 1명 개발자, 1명 영상 편집자 두 녀석은 제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나머지 2명은 다른 데 있는데 아, 지금 왔네요 빨리 끝내고 또 반가운 제자들 만나봐야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하면 요소프로 오지 않으셔도 제가 초대할 테니까 천안으로 오세요 자, 빨리 갑니다 사용자 웹브라우저에서 DNS 서버로 DNS 지리 메시지를 보낸다 DNS 지리 메시지라는 게 뭐예요? 따따따.왜디온.com 치면 그게 DNS 서버로 도메인 네임 서버로 넘어가잖아요 두 번째 DNS 간의 지리는 제기형이 있고 반복형이 있다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는 DNS 서버로부터 사이트의 웹서버에 맥주소를 획득한다 딱 봐도 정답 나오잖아요 3번 3번 정답 표지 안 했네 3번 맥주소를 봤습니까? 아니죠 도메인 네임으로 IP 어드레스를 봤죠 맥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됐나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 DNS는 전화의 114하고 똑같은 거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못 외우니까 114에 전화 걸어서 만리장성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 네네 하고 열심히 만리장성이라고 치겠죠? 결과값 전화번호 나오겠죠? 전화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잖아요 DNS도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따따따점 에디온 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이게 DNS 서버로 날아가서 DNS 서버는 해당 서버의 IP 아드레스를 에디온 서버의 IP 아드레스를 여러분 컴퓨터로 보내주죠 그 IP 아드레스를 가지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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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서 에디온 서버와 접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맥주소를 획득한다 말도 안 되죠 정답 3번 제기형과 반복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기형은 뭐냐면 DNS 서버가 DNS 서버가 실제 우리 도메인 네임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무슨 뭐 점 뭐 점 에디온 점 CO 점 KR 뭐 이렇게 있다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CO 점 KR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맨 끝쪽 도메인을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해서 TLD라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서 찾아갈 때는 뒤쪽부터 거꾸로 찾아오는 겁니다 뒤쪽이 큰 거예요 뒤쪽이 큰 거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뜻이죠 정부기관은 CO 교육기관은 AC 이해되셨습니까 뭐 등등등 이러한 걸로 구분을 해놓잖아요 얘는 대한민국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디온 그럼 그 사이트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기구도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계층 구조로 최상위 기구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층적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전세계의 도메인이 하나의 DNS 서버에 다 저장돼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kr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은 kr-leak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네임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kr-leak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일본과 같은 .jp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본에 있는 jp-leak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여기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전세계 얘들이 또다시 묶여서 아시아 태평양 도메인 관리기구라고 해서 ap 아시아 퍼스픽 닉이라고 해서 ap 닉이라고 하는 협회 뭐예요 얘들이 관리하고 아시아 태평양 따로 있고 유럽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죠 걔들이 최상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가장 최상위로 인터닉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도메인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개충구조로 분산된 구조로 관리를 하는데 이 리커시브 DNS 서버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실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캐싱된 도메인 네임으로 서비스하는 기구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는 kt 한국통신의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주소가 뭐냐면 168.126.63.1번이에요 kt의 DNS 서버가 그 다음에 168.126.63.2번도 kt의 DNS 서버예요 그러면 한국통신이라고 하는 kt가 실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기구냐 그건 아니다란 말이에요 isp 업체지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업체지 얘가 도메인 네임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kt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리커시브 DNS 서버예요 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지가 책임지고 뭔가 최종 결과값을 사용자한테 얘가 줘야 돼 그럼 얘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캐시를 합니다 저장을 한다는 소리예요 중요 DNS를 저장해놓고 없던 DNS를 요청하면 여기 찾아보니까 캐시된 걸 찾아봤더니 이런 주소는 내 DNS 서버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구 실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닉기관 이러한 기관의 도메인 네임 서버로 계층계층계층 올라가면서 도메인을 찾게 돼요 이것을 밑에 기구에서 찾으면 없으면 다음 위에 없으면 또 위에 또 없으면 또 위에 올라가면서 반복해서 찾는다라고 해서 반복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복형 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못 찾으면 다음 반복하고 여기서 못 찾으면 그 다음 계속 똑같은 과정으로 반복해가면서 도메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 IP ADDRESS를 찾으면 얘한테 보내주죠 그 없던 IP ADDRESS를 보면 얘가 캐시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도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도메인 결과를 주죠 이거를 재기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해만 하시고 HTTP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TCP 3방향 핸드쉐이크 이게 뭐야 이게? 3-way 핸드쉐이킹 됐죠? 3단계에 걸쳐서 연결 과정을 거치고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기본적 TCP는 3-way 핸드쉐이킹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 웹서버가 보낸 HTTP 응답 메시지의 바디 몸뚱아리 부분으로부터 HTML 웹문서죠 HTML 문서가 바로 웹문서예요 이러한 웹문서를 받아서 이 추출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웹브라우저가 보여주게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다 맞는 이야기고 정답은 뭐였어요? 아까 몇 번이었어요? 맥 주소가 아니라 IP 주소를 획득한다 빨리 가겠습니다 16번 방법만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알고 푸신 분들 별로 없을 거고 찍었을 거고 보세요 원리를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진탐색트리가 있잖아요 이진탐색트리의 특징이 뭡니까? 얘를 기준으로 따라다라다다 기억나세요? 얘가 8이에요 80이란 값이 오면 이진탐색트리로 구성을 하면 얘가 어디로 미끄러져요? 오른쪽으로 미끄러져서 80이란 값은 이리로 오게 되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8보다 작은 값 이쪽은 8보다 큰 값이 몰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진탐색트리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이분 검색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루트노드부터 비교해서 큰 값이다 얘들 버려버리고 이쪽으로 오고 또 더 큰 값이다 또 얘들 버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찾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진탐색트리 아닙니까? 특성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573을 573을 탐색하는 경로 중에 비교 경로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푸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찾는 값 573이죠 그러면 573을 맨 처음에 2랑 비교했다는 이야기는 루트노드의 값이 2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얘하고 573을 비교했어요 여기 지금 트리가 있어요 이진탐색트리가 573은 2보다 크잖아요 당연히 다음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얘들 다 버려버리고 이쪽 다 버리고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다음 비교한 값이 17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73은 173보다 또 크죠?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173보다 더 큰 값으로 가야 되죠? 자 이 밑에 173이란 말이에요 173 얘보다 더 크니까 이쪽에 있는 얘들 다 버려버리고 이쪽만 남겨야 되죠 무슨 소린지 이해되었어요? 푸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푸세요 573 가지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얘보다 크죠? 다음 큰 값이 나와야 되요 크죠? 자 그 다음 큰 값이 173보다 크니까 큰 쪽으로 가야 되요 241보다 크니까 큰 쪽으로 가야 되요 근데 내가 찾는 573은 896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856이라고 하는 이 노드 왼쪽으로 얘보다 작은 값 이쪽으로 큰 값이 있을 텐데 내가 찾는 값이 작으니까 얘를 버리고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856보다 그 다음에 작은 값이 나와야 되요 301 573은 301보다 크니까 큰 쪽으로 가야 되요 489보다도 크니까 큰 쪽으로 가야 되요 573은 710보다 작으니까 다음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710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요 573은 516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573 찾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상 없어요 됐어요? 정답은 2번인데 2번은 왜 틀리냐면 보세요 573은 얘보다 크죠? 오른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큰 값 816 맞아요 근데 816보다 작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816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68 나왔어요 68보다 크죠? 오른쪽으로 떨어지겠죠? 714 맞게 갔어요 573은 714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121 됐어요 573은 121보다 크니까 또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12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죠? 561 근데 여기서 틀렸죠 보세요 561까지 잘 왔어요 그러면 561의 왼쪽은 561보다 작은 값일 거고 얘는 스몰 값일 거고 560보다 561보다 큰 값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찾는 값이 573이 여기까지 잘 내려왔는데 561과 573을 비교했다면 얘를 버리고 1위로 왔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왜 얘가 더 크니까 여기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61보다 큰 값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278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이거 진짜 IQ 한 140 되는 사람이 출퇴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종인지 이해 되세요? 저만 막 떠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건 좀 마지막에 있으면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문제예요 이거 시간 잡아먹는 문제고 다음 거 보세요 573 981이 작으니까 작은 값 나오죠? 작으니까 또 작은 값 나오죠? 573이 작으니까 또 작은 값 나오죠? 얘보단 크니까 얘보다 큰 값이 다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38과 비교했는데 내가 차는 573 크니까 이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38보다 큰 값이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137 또 얘보다도 크니까 이쪽으로 또 와야 되잖아요 큰 값이 있겠죠 608 근데 608보다는 573이 작으니까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얘 버리고 그러면 608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573은 224 크니까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얘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고 얘보다 크니까 얘보다 더 큰 값이 나와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이거는 이해되셨어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근데 561과 비교했을 때 이진탐색들이 이쪽으로 작은 값이 있을 거고 이쪽으로 큰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찾는 값은 573으로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버리고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56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278이 올 수 없는 거예요 IQ 문제 IQ 문제 17권입니다 유니버셜 게이트 집합 자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제 안 배운 문제예요 아까 우리 신뢰도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 두 문제가 안 배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안 배운 문제지만 풀 수는 있어요 유니버셜 게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낸드를 고르면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유니버셜 게이트로 낸드 게이트나 노어 게이트를 공부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 쓸데없는 게 나왔네 그러면 시험장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5번이라는 걸 왜? 만약에 익스클러시브 오어 회로가 유니버셜 게이트였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안 해드렸을까요? 랜드 노어만 가르쳐 드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유수가 엑소 오어 게이트로 유니버셜 게이트가 된다면 그걸 말씀을 안 드렸을까? 드렸을 거란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 얘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조합을 했네? 되겠지 뭐 이걸 얘기한 적이 없어 이게 정답을 찾아야죠 그러면 이제 그럼 나머지 이게 무슨 소리냐 4번 보세요 오어와 나트를 조합했다는 이야기는 오어 게이트와 낫 게이트를 조합했다는 이야기는 오어 게이트에 낫 게이트를 조합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노어죠 노어 그죠? 아 노어 게이트구나 결국 붙여버리면 이렇게 된 게 이게 노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노어 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죠 얘도 유니버셜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디코더가 왜 나오고 멀티플렉서가 왜 나와? 이건 좀 어려워요 디지털 공학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아실 수 있는 건데 얘만 들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오어 게이트와 디코더를 이용하거나 멀티플렉서를 이용해도 그래도 유니버셜 게이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멀티플렉서 회로도가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그대로 캡쳐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멀티플렉서 아닙니까? 아 디코더 디코더를 먼저 갖고 와봤어요 자 디코더는 뭐예요? 두 개 입력값 두 개 입력값이 나오면 출력값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네 개 출력값 다시 말하면 N 개 입력값이 나올 때 E의 N 승계 출력값을 내는 게 디코더 아닙니까? 그죠? 힘들다 이제 이게 디코더 회로도예요 디코더 회로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엔드와 낫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오어 게이트로 잘 조합을 하면 아까 문제에서 뭐랬냐면 디코더하고 오어 게이트를 잘 조합하면 모든 회로를 표현할 수 있대요 모든 회로를 표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엔드오어 낫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조합해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어 게이트를 조합하면 어떻게 엔드오어 낫이 되느냐 간단히 원리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얘 이렇게 입력된 거 쭉 찾아보면 얘는 XY바 결과 나오죠? 얘는 XY 결과가 나오죠? 잘 들으세요 이 두 결과값을 오어 게이트로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버려요? XY의 바 논리압 얘 뭐가 됩니까? XY가 되죠? XY 우리 간략화할 수 있어요 X로 묶어버리니까 Y바 플러스 Y가 돼서 1이 돼버리니까 얘는 X만 남죠 따라서 이 결과값은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논리압을 하고 싶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되면 되니까 Y값을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Y값 그럼 Y값 만들기 위해서 이 놈하고 Y값 만들기 위해서 이 놈을 붙여버리면 되네 이 놈하고 이 놈을 오어 게이트로 묶어버리면 결과를 묶어버리면 X바 Y X바 Y 그 다음에 논리압 오어니까 그 다음 이 놈이 XY 그러면 Y값으로 묶어주니까 얘는 X바 논리압 X가 되니까 얘 1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Y값만 되죠? 이렇게 Y값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개 입력값을 오어 게이트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X 오어 Y 오케이? 아 엔드는 여기 있네 XY 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나트도 된단 말이에요 나트도 나트도 X에 바다 X에 바 그럼 이 놈 묶어버리면 X에 바가 되네 이런 식으로 묶어서 기본적인 세 개의 기본 논리게이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디코더 회로와 오어 회로를 이 결과값을 어느 놈과 오어 회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논리게이트의 구현이 가능해요 멀티플렉서도 마찬가지예요 멀티플렉서도 얘도 똑같이 엔드와 낫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걸 조합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몰랐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얘가 유니버셜 게이트라면 제가 설명을 안 했겠습니까? 찍어낼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 나온 문제예요 새로 나올까 이 문제? 더 이상 나올 문제 아니에요 18번 문제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도 힘들 거고 빠르게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푸세요 보세요 무슨 문제? 재교우출 문제 아니에요 아까 문제는 콜바이밸류나 콜바이레퍼런스 문제 풀었던 거고 재교우출 문제고 저희 테마로 시언어 정리해드린 그 안에 다 걸린다니까 최근 문제들이 물론 그거 말고도 또 많아요 시언어 문제들 근데 제가 보기에 최근 몇 년간 그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만 정확히 여러분들 시언어 알고 그 문제들만 풀 수 있도록 연습만 하면 시언어 문제 맞출 수 있다니까요 맨날 보드 문제잖아 리커시브 리커션 함수 메인 함수부터 보는 거예요 메인 함수 서브 함수 아닙니까? 두 개 구분해서 이렇게 써놔 봤어요 지금 밑에서 메인 함수에서 뭐라 했냐면 서브 함수를 리커션 함수로 호출하면서 16을 던져줬죠 매개변수로 N에다가 16이라는 값을 던져준 거예요 얘는 16을 받아서 서브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N값으로 16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N이 5보다 작으면 리턴 1 1값을 반환해라 N값이 5보다 작아지면 결합값을 1로 반환하면서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종료 조건이에요 종료 조건 재교우출이 종료가 일어나야 되죠 종료가 없으면 무한루프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종료가 돼야 되겠죠? 종료 조건이에요 else 그렇지 않고 만약에 N을 5로 나눈 나머지 값이 1과 같으면 N을 5로 나눈 나머지 값이 1과 같으면 그러면 리턴 이 놈을 실행하라는 거죠 이 품은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리커션 N-1을 다시 재교우출해라 이 소리죠 재교우출 재교우출이 일어났어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16이잖아요 16 그러면 R로 줄일게요 리커션은 리커션 16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의 결과가 16은 5보다 작으냐? 아니죠 그죠? 넘어오죠? else 그렇지 않고 N을 5로 나눈 나머지 값이 1과 같으냐? 16을 5로 나누면 535 나머지 1이네요 그죠? 1과 같으니까 여기에 걸리네요 여기에 여기에 걸리니까 리턴 N 플러스 리커션 N-1 그럼 어떻게 돼요? N 16 플러스 리커션 N-1은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재교우출하죠 됐죠? 15가 다시 들어와서 N값으로 15가 들어옵니다 당연히 5보다 작지 않죠? 5로 나누었때 나머지 값 1이에요? 아니죠 15니까 5로 나누면 나머지 값 0 아닙니까? 그죠? 535 나머지 0 자 따라서 이것도 아니니까 이 놈이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리커션 N-1 N-1은 14가 되는 거죠? 이 놈의 결과값은 리커션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14가 오잖아요 14 그럼 얘도 아니고 5로 나누는 나머지 1도 아니고 또 계속 얘가 실행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 13 12 11이 될 때까지 계속 얘가 실행되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에 걸리려면 5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16인 경우 그 다음에 계속 이 놈이 실행되니까 N-1 계속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얘의 결과로 얘가 나오고 얘의 결과로 리커션 13이 나오고 얘의 결과로 또 이 놈이 실행되니까 리커션 12가 나오고 얘의 결과로 또 이 놈이 실행되니까 얘의 결과로 리커션 11이 나오는데 11이 됐을 때 돌아왔을 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이게 걸린단 말이죠 5로 나눴 때 나머지 값이 1이니까 그러면 N 플러스 리커션 N-1이니까 아하 이 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 플러스 리커션 10 오케이? 자 그럼 리커션 10이라는 값이 또 가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이 놈의 결과값이 리커션 9가 되겠죠 이 놈의 결과값이 리커션 8이 될 거고 이 놈의 결과값이 리커션 7이 될 거고 이 놈의 결과값이 리커션 6이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여기서 중요하죠 6 걸렸잖아요 이게 5로 나눌 때 나머지 값이 1이 되면 N 플러스 리커션 N-1이니까 어떻게 돼요? 6 플러스 리커션 5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놈의 결과는 5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죠 리커션? 그런데 리커션 4가 되면 이제 어디에 걸려요? N이 5보다 작아졌잖아요 그럼 그 결과값이 리턴 1 오케이 따라서 이 결과값이 리턴 1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고 16 이 놈의 결과가 이 놈 이 놈 계속 넘어가다가 이 놈 11이 나왔어요 계속 넘어가다가 이 놈 6이 나왔어요 계속 넘어가 최종 결과가 1 따라서 어떻게 돼버려요? 16 플러스 11 플러스 6 플러스 1 결과적으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1인 값 계속 20 감소시키면서 16부터 쭉 1씩 감소시키면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값들의 합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었어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값들만 찾아서 합을 구해서 맨 마지막 결과는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놈의 합계 결과가 정답이 된다 정답이 된다 됐어요? 마지막 리턴 1을 해야 돼요 이거 이 경우 4를 호출했을 때 여기에 걸려버리니까 최종 결과가 리턴 1을 하면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리턴 값으로 최종 2 결과 값이 1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됐어요? 따라서 정답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16 더하기 11 더하기 6 더하기 1이 되니까 6, 2, 10, 2 14가 됩니까? 34 오케이 정답 1번 34는 고르면 안 됩니다 TCP와 UDP TCP는 혼잡 제어를 합니다 혼잡 제어와 흐름 제어는 다르다 그랬어요 혼잡 제어 흐름 제어는 양을 조절하는 슬라이딩 윈도우예요 양을 조절하는 거는 흐름 제어고 특정 라우터로 계속 접속이 몰릴 때 이걸 분산시키는 기술이 혼잡 제어예요 UDP는 비신뢰적이죠 비연결형 서비스예요 TCP는 패킷 손실이 발생했을 때 패킷 재전송 기능을 수행하죠 신뢰성을 주는 거죠 UDP 패킷 헤더는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체크섬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번에 국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 TCP와 UDP IP 헤더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맞죠 TCP는 신뢰적인 데이터 전달은 보장하지만 이런 거 뭔가 좀 이상하죠 항상 수신 프로세스에게 데이터가 올바른 순서로 전달되는 아니에요 TCP에는 분명히 시퀀스 넘버가 있기 때문에 패킷이 물론 TCP는 가상회선 방식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대부분 순서대로 들어옵니다만 중복 전송이 됐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절을 합니다 따라서 재조립 과정을 수행하죠 따라서 순서대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틀렸죠 4, 5번 틀린 말도 안 돼요 얼마나 데이터 통신 그 많은 데이터 통신 중에 최근에 출제되는 내용들만으로 정말 줄어들었잖아요 유상통에 데이터 통신 다른 교재랑 비교해보세요 없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없는 것들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출제되는 영역 안에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만들어 드렸잖아요 교환해선 회선 교환 방식 데이터 주고받기 전에 종단 간 연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회선 연결 그 다음에 링크 확립 데이터 전송 링크 단절 회선 단절 기억나세요? 설명드렸잖아요 회선 연결은 아이유하고 유선의 집까지 직접 물리적 회선을 연결하는 거라고 링크 확립은 유수가 아이유한테 전화 걸어서 전화벨 소리가 가서 아이유가 전화를 받으면 링크 확립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둘이 사랑해 사랑해 오빠 잘자 뭐 이야기 나누잖아요 이게 바로 데이터 전송 끝나면 끊어 끊죠 링크 단절 그리고 둘이 헤어졌어요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회선 단절 회선 단절은 물리적 회선의 연결이에요 링크 확립과 링크 단절은 논리적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엔드 투 엔드 커넥션 연결이 수립되면 해당 회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죠 회선 교환 방식은 전화 아이유하고 유수하고 전화 통화하고 있으면 아무리 스토커가 전화해도 통화 중이 되어버린다 오케이 회선 교환 방식의 대표적 예언은 전화망 오케이 패키 교환 방식에 비해서 더 많은 동시 접속자 틀렸죠 많은 동시 접속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독점하지 않는 회선 교환 방식인데 좋은 건 뭐예요 패키 교환 방식이 패키 교환 방식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죠 대신에 회선 교환 방식은 안정적인 전송 속도를 보장하죠 둘이서만 쓰니까 고정적인 대역폭을 보장한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서 장장 3시간 반에 걸쳐서 3시간 반 좀 안 됐겠다 처음에 좀 떠들었으니까 2018년도 국회직 문제를 여러분들과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저도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안 떠들다 떠드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지겹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가장 난이도 높은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들어보니까 우리 신뢰도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아까 유니버셜 게이트 구성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생소했지만 유니버셜 게이트 문제는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신뢰도 문제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예요 어쨌든 두 문제의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전부 학습했던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는데 보기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그렇죠? 이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정말 충실하게 했느냐 제발이지 쓸데없는 범인을 잃려고 이것저것 보고 불필요한 문제집 샀느라고 돈 쓰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유수 보내주세요 유수가 그냥 맛있는 거나 사 먹게 그러지 마시고 누차 강조들이잖아요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고 그 내용으로 노력을 하시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에 대한 연습은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이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파트들을 제가 최대한 또 문제로 구성을 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중요한 건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에요 문제풀이 과정은 일주일만 해도 돼요 솔직히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일주일 정도만 그냥 막 문제 풀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이제 시험 공부가 발표되면 제가 일정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풀이 과정 진행할 건데 그때까지 모든 학습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빨리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도 아직까지도 내용 정리도 안 됐고 맨 이상한 문제들만 푸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때 문제풀이 과정에서 막 빠르게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 못 따라와요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지금 이 시간 초 이렇게 자세하게 해요? 이렇게 못해요 빠르게 빠르게 막 풀어나가면서 문제 푸는 스킬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죠 그럼 그때 막 따라오려면 완벽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빠르게 그때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발이지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어떻게 지금 공부해야 되나요? 기출문제 메태도 개노도 이런 질문들 계속 하시는데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제가 아까 기출분석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라 그래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어려운 내용들 체크해가면서 본인 것으로 반복하면서 만들어 놓으시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 바로 안 풀려요 절대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로 적중 모의고사를 했더니만 열심히 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바로 안 풀리니까 너무 좌절들어 하셔서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문제 풀 수 있도록 뭔가 이번에는 구성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연습만 조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만 연습만 좀 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 일정은 같이 가야 돼요 미리 올려서 미리 보시고 이러는 것보다 긴장감 있게 시험 딱 발표되면 얼마 전부터 딱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와 제가 생각 중에 지금 유료 수강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새로운 문제 풀이 강좌는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진행하고 저장해서 또 보일 수 있게 할까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일반 학원처럼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 있게 문제 푸는 과정 딱 하면 실력 쑥 금방 올려갈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헤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다음 번 말씀 드립니다 커뮤니티 80점 목표로 열심히 하면 돼요 잘하실 수 있어요 유상홍님 매일매일 오시고 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로 공개되는 강좌지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떠들은 저도 힘들었지만 3시간 넘게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겁니다 대단하시고요 나중에 못 보신 거는 녹화된 강좌로 보시길 바라고 이것으로서 제 9회죠 라이브 특강 2018년도 국회직 문제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할 테니까 다음 다음 주 또 뵐 때까지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그 전에 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연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려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도 바랄 수 있어요 다 힘들어요 힘든 과정 잘 이겨내시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자 오늘 라이브 특강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